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이라고 정의됩니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 차원을 넘어 산업별로 존재하는 관행과 질서를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해됩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환입니다. 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존 공정의 축소와 효율화가 이에 해당됩니다. 과거 신발은 재단, 재봉, 제조를 각각 다른 공장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자동화된 한 장소에서 처리합니다. 30에서 50일이 걸리던 시제품 제작의 소요기간은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단 하루의 툴로 단축되고 투입 인력도 12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제품 생산에서도 재단, 재봉이 디지털로 진행되며 센서 로봇을 활용해 기존 33단계의 복잡한 조립 공정이 14단계로 줄어들고 16단계의 기존 재봉 공정도 3단계로 단축됨으로써 전체 23일 걸리던 공정이 12일로 단축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하면 개도국에 넘겨줬던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소위 제조업의 리쇼링도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제품 혁신형 전환입니다. 여기에는 노칼모터스의 스트라티라는 3D 프린터 자동차가 좋은 사례입니다. 간단한 스케치를 3차원 컴퓨터 이미지로 변환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차체의 각 레이어의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마치 케이크를 찍어내듯이 차가 프린팅되면서 차체가 완성됩니다. 이렇다 보니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디자인, 출력, 조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로켓 인터넷인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선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한 서비스 출시가 채 100일이 걸리지 않으며 투자 유치와 글로벌화 사업 과정까지 전 프로세스가 1년 내에 추진됩니다. 서비스는 선발자가 시장을 장악하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후발자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짐으로 신속히 출시하고 시장 반응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전략을 중시한 것입니다. 이런 속도 경영에 바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로켓 인터넷은 본사의 170여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결제나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 등과 같은 공통 서비스를 플랫폼에 의해 통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 경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통경제와 비교하여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가치 창출이 어떻게 바뀔까요? 전통경제에서는 선형적인 가치 사슬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경영의 핵심입니다. 디지털에 의한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산업에서 경쟁력은 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보험료를 덜 지급하는 모델이 경영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하게 운동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보험료를 탈 가능성이 줄어들면 오히려 보험료를 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가치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서로 연결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성공한 디지털 전환의 사례로 노르웨이의 양식업이 있습니다. 원래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이후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영세한 어가가 대부분이었던 노르웨이가 세계 2위 수산대국으로 거듭나고 150여개 국가에 수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스마트 양식산업 덕택입니다. 양식산업의 R&D 기업인 노르웨이 아크바, 아쿠아스캔, 세르맥 등이 등장하면서 바다에 거대한 케이지를 띄우고 콘트롤은 도심에서 진행합니다. 아크바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급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연어의 이미지를 캡처하고 이를 분석해서 수확 시기까지도 조절합니다. 생육의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 이제 바다가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연어를 양식할 수 있게 됐고 산위에서도 양식이 가능합니다. 이렇듯이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전통산업 부분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3년에 설립된 만나CEA라는 기업입니다. 만나CEA는 농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청년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들은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농법을 활용했고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결합한 농법입니다. 농약과 흙이 없으니 뿌리채 그냥 뽑아서 바로 배달되고 싱싱함이 오래 갑니다.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나CEA는 허브류, 잎채소류 등 총 40여가지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은 채소밭이 아니고 마치 공학실험실을 연상케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타토익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토익 점수가 필요할 때 앱을 켜면 인공지능 튜터가 커리큘럼을 설계해줍니다. 예제는 딱 10개만 풀어보면 바로 약점이 파악됩니다. 학원에 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만의 맞춤 강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출제 유형을 총망라한 만 개의 예제 중에 AI가 선별해준 문제를 풀고 초고속으로 점수를 올리도록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인공지능입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면 말렸던 AI와 모바일로 토익 학습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공부의 새로운 풍경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창출하는 새로운 생태계는 무궁무진합니다. AI 칩이 상용화되고 뇌기계, 맥락 이해가 더해지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개발도 상상만은 아닐 듯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러한 디지털의 신풍경에 도전해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이 핵심 동력이 돼서 여러 가지 사동화와 연결성들이 극대화되는 산업혁명을 뜻합니다. 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외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의 놀라운 혁신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모두를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에 있는 물리의 세계를 그대로 가상의 세계로 옮길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도래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실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된 데이터들과 함께 AI를 통한 분석,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알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앤드로운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은 미래에 새로운 전기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어 놨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모든 산업을 전반적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청와대에 오셨던 소프트뱅크 회장님이신 손정희 회장님께서도 대통령님 앞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하실 만큼 인공지능의 그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혁신을 가져온다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답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란 사고 또는 학습 능력을 가진 인간의 능력을 그대로 모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반면 그 중에 이제 포함되는 기술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은 기계가 학습한다 라는 용어와 같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향상시키고 예측을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또한 머신러닝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다층으로 쌓아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딥러닝들이 굉장히 복잡한 차원의 정보도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추론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현대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다양한 손글씨로 쓰인 필체들을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 손글씨, 옆에 있는 분의 손글씨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쓰여 있는 내용을 인공지능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색이 칠해져 있는 흑백 사진의 색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체들이 사진의 위치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그 위치한 물체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를 인식하는 데도 굉장히 능한 성능을 보이고요. 또 그 물체를 위치를 대략적으로 중심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의 픽셀 단위의 위치까지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 예 중에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화가들의 화풍을 어떤 그림에다가 입혀서 새로운 그림을 생성을 해낼 수도 있는 GAN이라고 하는 그런 생성 모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성해 내거나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글자를 정말 사람이 내는 음성처럼 변환을 해주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있는데요. 이 기술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이 기술은 말을 이제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사람이 하는 말을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음성 인식 기술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성 딥러닝 종류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에서 내놓았던 어떤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비전 딥러닝이 백인보다 흑인,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인식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예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백인보다 흑인이 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이와 같은 편향적인 결과를 내는 딥러닝이 나왔던 이유는 서구권, 그리고 남성의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일성으로 딥러닝의 어떤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네, 이러한 서비스의 차별성들은 굉장히 사회적 윤리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이 평등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사례로 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도로에서 양갈래 길이 있는데 그 양갈래 길에서 한쪽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네, 또 다른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이쪽 길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할 때 뭐 이쪽 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더 큰지 이쪽 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있는지를 얘가 판단을 해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딥러닝은 자율적으로 학습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거기에 대한 윤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실험을 했었던 MIT에서 제공한 도덕적 기계 실험에서는 이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윤리적 토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범국가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인공지능 자체에 알고리즘적으로 물을 수가 없는 모순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 내부적으로 그 결과를 내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결과를 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블랙박스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블랙박스적인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왜 인공지능이 이런 결과를 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의 방향성은 XIA라고 하는 Explainable AI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전에 이제 불명확했던 그런 추론 결과들의 좀 더 타당성 있는 이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여러분의 직업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획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2017년 일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매년 첫 근무일에 큰 극장을 빌려 신년회를 하는데요 창업자이신 이수만 회장님의 신년사를 하십니다 왕년의 명 MC답게 토크쇼의 버금가는 재미난 말씀으로 시간을 순삭시켜 주십니다 그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얘기만은 생생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듯이 로봇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게 될 거다 그 로봇은 인간과 흡사하고 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텐데 SM 직원들은 팬들이 SM 아티스트 로봇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봇을 하나씩 갖게 될 거라니 현재 기술발전 추세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CES에서 삼성이 발표한 네온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온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구동되는 사람의 형상을 갖춘 인공인간 소프트웨어입니다 삼성은 네온이 수백만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다고 했고 AI 비서 인터페이스 뮤직 플레이어 등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친구라고 네온을 소개했습니다 만약 로봇을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나 PC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면 조만간 그런 로봇을 하나씩 가지고 다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펙티바 비욘드 버블 같은 표정 분석 음성 패턴 분석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해독하는 솔루션도 있고 음성 인식과 인공 발화 솔루션도 거의 인간의 목소리와 구별이 안 될 정도까지 발전했으니 이러한 기술들이 잘 결합된다면 가트너의 아넷 진모반 부회장이 5년 내에 가족이나 절친보다 내 감정상태를 더 잘 알아차리는 개인장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로봇하면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계를 상상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로봇이 바로 소프트뱅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입니다 페퍼는 일본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고 정서적 유대를 받는 애완동물 혹은 또 나의 가족 같은 컨셉으로 기획되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SK텔레콤이 AI 스피커 누구를 이용한 인공지능 돌봄 실험을 1년 동안 해본 결과 독고 노인들의 정서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노인분들 중 95% 이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면서 행복감과 흥정 정서가 높아지고 구독감과 부정 정서는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굳이 휴머노이드처럼 인간의 형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계와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실체를 가진 로봇은 어디까지 진보했을까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극한 환경이나 재현장에 투입되어 활약하는 로봇들도 많아졌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맥스라고 하는 회사는 500kg까지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로봇 10m 점프가 가능한 로봇 험한 지형에 투입이 가능한 4발로 걷는 로봇 이렇게 다양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진보된 로봇이 아니라도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로봇 음식을 서빙해주는 로봇 도시락 같은 작은 물품을 배송해주는 로봇 등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을 변화시킬 또 다른 로봇은 바로 RPA라고 불리워지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인데요 단순 반복적인 대량의 업무를 자동화해줍니다 저도 이 로봇은 매일 만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매일 주식시장이 끝나면 회사 주식 종가와 시장 동향을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줍니다 또 회사에 비용 신청한 곳도 곧 로봇이 처리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텔레콤에서는 2018년 직원 한 명당 로봇 한 대를 선언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보조봇을 개인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단순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로봇을 하나씩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하지만 반복적이고 실수하기 쉬운 작업을 자동화하여 인간은 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업무에도 RPA를 도입할 부분은 없을지 지금 당장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다들 주말에만 쓰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런 물건이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주말 느긋한 마음이 되면 거실에 있는 헤이 카카오에게 날씨도 묻고 뉴스도 청하고 음악도 청해 듣습니다 주방에 있는 아리아는 요리할 때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담당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도 많이 해서 핀잔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말도 잘 알아듣고 재치있는 대답도 제법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게 되는 이유는 인터페이스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있고 싶은 주말에는 스마트폰을 켜고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도 귀찮아서 최대한 편한 자세에서 말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주말이 끝나고 출근하면 히리한테 말을 걸 수 있지만 혼자 떠드는 게 뻘쭘해서 금세 안 쓰게 됩니다 기계와 말을 한다는 뻘쭘함을 없애준 서비스가 챗봇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챗봇을 만날 일이 많아집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고객상담 영역입니다 전화하고 기다리고 설명하는 과정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화와 챗봇 중 고류라고 하면 챗봇을 선택합니다 고객이 편해하니 고객상담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챗봇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 챗봇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챗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가장 신박한 챗봇은 당신의 부캐를 찾아주겠다는 챗봇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재미난 성격 검사를 해주겠다는 서비스는 많았지만 답을 입력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챗봇과 쌍방향적으로 대화하다 보니 금세 끝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쌍방향적 대화의 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투자 자문을 해주는 챗봇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자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토대로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연령대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준다고 광고합니다 이처럼 챗봇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을 투자한 비영리 연구 기업 오픈 AI가 2020년 공개한 인공지능 언어 생성 모델 GPT-3 같은 기술은 챗봇의 응대 수준을 획기적으로 증거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챗봇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자연어 처리 기술 자체의 한계도 있었지만 한국어 처리가 쉽지 않았던 이유도 큽니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로 된 챗봇들은 성공 사례가 보고되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대중적 챗봇이 등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받았던 챗봇이 2018년 카카오가 내놓았던 프로야구 챗봇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남아서 장수 챗봇이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어 챗봇이 진일보한 것을 보여주는 챗봇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스케터랩이 만든 이루다라는 소셜 챗봇입니다 NC의 프로야구 봇은 이용자가 미리 자신의 응원팀을 알려줘야 그에 맞게 응용을 할 수 있었지만 소셜 챗봇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맥락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진일보한 기술입니다 스케터랩은 상대방과 나눈 카톡 대화를 제거하면 그 대화를 분석해서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텍스텟이라는 서비스로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우리들에게 인공지능이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는 비묘한 감정까지 판별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터랩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오픈 도메인 대화 즉 특정 영역이 아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대화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영화 허어에서처럼 이용자와 진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챗봇의 기술진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비용 효율적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송사나 영화사들도 새로운 콘텐츠를 런칭할 때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잘 학습시킨 챗봇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새로운 정보와 인사이트를 팬들에게 제공하고 실시간 방송 시청을 센스있게 알려주고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추천한 챗봇이 있다면 많은 2030 세대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방송사와 영화사처럼 이용자와 직접 소통 채널이 없어서 고민인 여러 업종의 회사들은 챗봇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입해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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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